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, 영화배우, 인터테이너 유승준입니다.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. 왜 시작했지?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주위에서 말리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고요. 주위에서 아주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블한 비기닝, 겸손하게 여러분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. 여러분 그 잊은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요.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웃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운동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,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. 그동안 좀 이렇게 아픈 모습 많이 보여줬다면 이제는 웃는 모습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유승준이었고요.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. 내 손가락을 위로하고 중간을 살짝 트위스트하면 왓사이, you know what I'm saying? Now, peace! 여러분의 이름은 YJ, 유승준. You already know what it is. 그래서 제 채널을 지원해주세요. Please, subscribe. And it's going down for real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2018